안녕하십니까 최연석과 함께하는 일본 군사안보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최대의 전략적 파트너 일본 미일동맹과 주일미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일미군을 얘기하고자 할 때 왜 미국이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냉전시대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전진기지를 배치하여 자국의 전략을 끊임없이 운영해오며 미일동맹을 강화해왔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세계전략구원 특히 아태지역 전략구원에 일본이 딱이라는 것이요 그만큼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일전에 언급하였지만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를 재정리해 보면 북동이면서 극서에 위치한 일본은 북동의 대륙으로 서로는 태평양으로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간기지이고 그럼으로써 미국의 아태지역 전략 내지는 세계전략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며 과거 냉전시대 구소련의 남아 또는 북태평양으로 진출을 저지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중국, 러시아 등의 대륙 세력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전초기지로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며 중동 및 남진하이로부터 해상교통로 확보에 거점이 되며 현재는 미국의 가장 잠재적 위협국인 중국을 견제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이란, 일본의 진영학적 가치를 정확히 평가해 볼 때 저는 일본이야말로 태평양 연안국가들 중 미국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나라이며 미국이 좌우계 국익을 위해 동맹국으로서 계속 강한 미일동맹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국가라고 평가합니다 미국의 해외에 주둔 미군의 규모를 보면 일본의 가장 많은 병력과 전력을 전개해 놓고 있는데 현재 주일미군은 5만 2천여 명으로 해외공군 위주의 첨단 전력과 세계 분쟁지역, 특히 시아 분쟁지역에 신속히 기동하여 작전을 경제할 수 있는 해병대 전력이기로 되어 있죠 즉, 일본은 미국의 대아시아 캡 전체의 최대 전력기지가 되는 셈이죠 참고로 강력한 한미동맹을 자랑하는 한국의 경우 중한미군군은 일본 주둔의 절반 규모로 약 2만 8천5백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한미군의 경우는 육군 위주로 되어 있고 대공군은 사령부와 직할 부재 정도의 간편 규모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증원되는 전력으로 되어 있죠 즉, 중한미군은 육군 전력 위주로 되어 있고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력, 대중국, 대러시아, 대북한 전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군이 일본에 주둔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것은 미일안전보장개혁에 근거한 강력한 미일동맹체제, 미일안보협력체제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주일미군은 간도 지역의 주일미군 사령부와 오공군 사령부를 비롯해서 일본 본토의 9개소, 오키나와의 6개소 총 15개 지역의 전력을 배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반도 유사시의 전력을 파견할 수 있는 UN사 후방기지가 본토의 4개소, 오키나와의 3배소, 총 7개 지역을 보유하고 있죠 이들 UN사 후방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방어계획인 작전계획 5015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일안전보장개혁에 바탕을 두고 있는 미일동맹체제 1960년 1월 19일에 안전보장개혁이 체계되었죠 이 미일동맹체제는 일본 안보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체제로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국가존립의 근간으로 삼고 우리의 한미동맹상으로 중시를 하고 있죠 미일안보조약은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 미국이 참여하고 미군을 일본에 주전시키는 것 등을 정한 양국 간 조약으로 1951년 9월 8일 일본과의 평화조약의 날에 서명되고 이듬해 1952년 일본이 메가도 군정으로부터 독립한 그 이듬해 1952년에 발효되었는데 1960년 일본과 미국과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신미일안보조약이죠 이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그전 안보조약은 효력을 상세하게 됐죠 이 안보조약에 의해 미일 양국은 방위협력지침을 설정하여 이 지침안의 세부적인 안보협력을 명기하고 발전시키고 있죠 1978년 처음으로 안보협력지침을 설정하고 이후 국제안보상황의 변화에 따라 1997년에 1차 그리고 2015년에 2차 협력지침을 수정 보완하여 현재는 2015년에 안보협력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일동면도 한미동면과 마찬가지로 냉전시대 일본의 최대 안보 위협인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의 안보를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세계 제2의 경제대우로 성장시킨 1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죠 전문 및 본문 10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심미일안보조학의 핵심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직이 있을 경우 미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체한다는 것과 일본안전의 기호와 국동에서의 평화안전의주의 기호하기 위해 미군이 일본의 시설 및 기지 사용 허가를 명시하여 미군의 일본 조진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에 의무하여 자국의 안보 및 미국의 세계전략을 지원하기 하여 미국의 6회공해병대의 전력을 일본 열도와 주변 지역에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죠 이런 별도의 협정은 미일방위협력지침으로 나중에 구현이 되는데요 미일방위협력지침의 제7조에 보면 시설의 사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지침에서도 미일 양정부는 자위대 및 미군의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 유연성 및 항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설구역의 공동사용을 강화하고 시설구역의 안전 확보에 협력한다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일본의 안보보장을 위한 미일괄협력을 평시와 전시로 구분하여 상황별로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고 나아가 일본 주변의 주변사태에 대한 협력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분석해 보면 미일동맹의 활동 범위가 기존의 방위협력지침에서 설정한 일본과 주변지역은 물론 아태지역 및 전세계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며 안보협력상황을 평화시 일본의 평화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상황 일본이 군사적 예침을 받는 상황 일본이 아닌 미국과 다른 나라가 군사적 예침을 받은 상황 일본에서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상황 등 총 5가지로 확대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또 미일동맹협력추진체계를 확대하고 통합성을 강화하기에 상설 동맹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한 점과 평시의 안보협력 범주를 확대하여 이전과는 달리 정보 및 감시활동 물론 탐지활동까지 통합적으로 협력하고 또한 평시에 탄도미사일을 포함하는 공중방어와 해외상안보까지 양자간의 안보협력 범주에 포함시켰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란 내용을 볼 때 일본인 미국과의 안보 동무 체제가 한층 더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 상한구 자위대가 전수방위를 벗어나 주변 지역의 사태까지 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일미군의 전력교치상을 살펴보죠 먼저 오키나와를 제외한 본토지역 배치상황입니다 일본 열도중앙 간토지역에 주일미군사령부와 제5공군사령부 그리고 주일미군사령부와 미1군단을 비롯해서 맨 북쪽에 미자와 주일미 공군기지가 배치되어 있고 도쿄 남쪽의 요코스카에는 주일미 해군 최대 기지로 제7함대의 주력과 항공모함 로날드 레이건와 각종 최신의 첨단 전탄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요코스카 북쪽의 아스키에는 주일미 해군인 아스키 항공기지대와 제5공모항공단이 배치되어 있으며 온슈 남부의 이아쿠니 이아쿠니 기지에는 주일미 해군인 제5공모항공단과 주일미 해병대 전력인 제12해병항공군이 배치되어 F-35B, FA-18, E-2 조기경기기 등 많은 첨단 전투기들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죠 사세보는 제7함대의 전쟁기지로 사세보 함대기지대가 있어 강습양육함, 수송양육함, 소해암 등 많은 첨단 해군 전력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미 세계 전략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곳의 주일미 해군의 70%가 배치되어 3개의 분쟁지역에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죠 잠시 오키나와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키나와는 남서제도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일본해상로에 근접하여 일본안보상 매우 중요하며 한반도 및 대만해역 등 일본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분쟁발생지역에 근접하여 잠재적 분쟁발생지역에 신속히 부대전개가 가능한 반면 군사적으로 긴장이 고조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안정된 지역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륙으로부터 태평양으로 근접이 용이하고 또 태평양으로부터 대륙으로 근접이 용이한 그러한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으며 주일미해병대회 주준의 의의가 크며 미국의 아태지역 전략개입에 그만큼 중대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어느적 그림은 오키나와의 나아시로부터 아태지역 주요 국가들의 수도나 주요 핵심지역 도시까지의 거리를 표시한 건데요 아태지역 국가들의 주요 도시들이 나아로부터 600에서 2000km에 관한 동심원에 다 들어가 있는 전략적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오키나와의 주일미군전력들이 유사시 신속히 출동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오키나와는 주일미해병대와 주일미공군전력이 주력을 이루고 있죠 맨 북쪽에 캠프 슈와부 주일미해병대기지 그 남쪽에 캠프 한센 주일미해병대기지 그 남쪽에 캠프 코튼이 주일미해병대기지 그리고 화이트비치지구 그리고 후템마 병장 주일미해병대기지 마키미나 또 주일미해병대 보호기지 등이 있고요 그리고 미 태평양 공군의 가장 큰 공군기지인 가데나 병장 제5공군의 18 항공군단이 위치하고 있죠 이 기지에는 오키나와 함대기지의 주일미해군과 패트리아트 부대인 주일미 육군기지도 함께 있죠 제1해병대 사로가 있는 지케란 캠프 등의 전략이 배비되어 있습니다 이상 주일미군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주일미군의 기지와 편성에 대해 다음 시간에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해 볼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